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나를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나라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 여러분들 필레몬서에요. 그죠? 지금 다 강론이 어디 갔나 찾고 있어요 지금. 나이 먹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려워지네요. 그죠? 저도 하느님 나라 갈 준비 슬슬 해야겠습니다. 그 필레몬서 여러분들 필레몬서 내용 이해 잘 되세요? 네? 오네시모스가 누굴까요? 오네시모스는 필레몬의 종이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 이런 주종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스라는 필레몬의 종이 필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겁니다. 도망쳐가지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오르를 만나서 바오르를 옥바라지를 하다가 오네시모스가 믿음이 생겨서 바오르에게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 시대 때 종이 도망치다가 추노꾼들에게 잡히게 되거나 하면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오로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스를 가장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는 방법이 뭘까요? 원래 주인이 있었던 필레몬의 집에 되돌려 보내는 거 이게 바오로 입장에서는 오네시모스를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네시모스를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필레몬서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바오로서관을 가르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편지의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짧은데 편지의 골자는 뭐냐면 오네시모스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바오로가 설득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종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처럼 천민과 양반이 있고 여러분들이 양반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부리던 몸종이 어느 날 도망갔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원성동 성당 주임신부가 써준 편지를 딱 들이매면서 여러분들한테 자매님, 형제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팔을 벌려 안아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형제님 이렇게 얘기한다. 2번 빗자루로 두드려 펴면서 자매님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런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이요? 1번? 나는 1번이다. 손 들어봐요. 손 내리고. 나는 2번이다. 손 내리시고. 그래요. 손 드신 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필레먼서가 신약성경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돌아온 종은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오르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종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면 사회적인 차이, 신분, 갈등 이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는 장소. 그런 갈등과 차이가 극복되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우들이 모이는 곳.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느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하느님이 나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평상시에 사회적인 통념과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불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인 거예요. 하느님 나라. 이 나라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다스리는 지역. 다시 말하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라는 것은 왕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곳.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지역 안에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곳. 이게 이 나라, 왕국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는 이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눈으로 보고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모임 안에서 사회적인 통령과 여러 가지 제도들과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이 불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들 가운데에 이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종한테 형제님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닌가요?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 안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분들 교중미사 때 우리 주1학교 꼬맹이 두 명이 우수평신도상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냉담하던 외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성당 가자고 계속 설득해가지고 냉담 풀게 만들어서 교중미사 때 상 받았죠.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 아이들의 모습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돈도 안 주는데 본당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설거지 통에 손을 담그는 우리 본당 자매님들 그 모습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본당 신부한테 순명하고 있는 총회장님의 모습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신부님이 맨날 딱지 주고 평일미사 성체줍에 성경읽기 합시다 할 때 그 신부님을 따라서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무엇으로 도대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느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제가 잘났다고 저는 별로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2년 넘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우리 본당이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평일미사 이렇게 찾던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미사 전에 성체줍에 하는 교우들이 언제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미사 끝나고 내려올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려왔던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고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그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표징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표징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느님 나라를 더욱 더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미사에 오게 만듭니까? 저는 도구일 뿐인데 그 화요일 날 복음 말씀 기억나시죠?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만들고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당신의 지배력, 당신의 왕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왕권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 살아계십니다. 하느님이 우리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하느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명확하죠. 하느님과의 만남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아주 현명한 신앙인다운 표지인 거죠. 선택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신비를 우리 본당 공동찬에서 함께 바라보고 확인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이 신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미사 시작할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그 안수받은 애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올 줄 알았더니 감사드리러 가정 안에도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던 그 만남 안에서도 이 하느님의 왕권 하느님의 지배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더욱더 자라고 커져가는 데에 우리가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으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하느님의 나라가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주무시기 전에 십자고상 앞에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주님께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기도 한 번 하고 그리고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저녁 기도는 이미 다 하셨을 것 같아서 주님 오늘 하루 이렇게 기쁘게 아니면 또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지배력이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라는 이 표징을 가정 안에서도 드러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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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